자 패스 화면으로 변경이 되셨으면 이제부터는 머릿속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순서대로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름, 취미, 학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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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셨으면 감상하기를 눌러보십시오. 슬라이드 쇼를 눌러보시게 되면 그리고 하단에 있는 화살표 혹은 키보드의 좌우 방향키 좌우 방향키를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순서대로 화면이 움직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발표하실 때 사용하시는 이런 클릭커를 통해서도 클릭할 때마다 화면이 순서대로 넘어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움직이는 것은 지금처럼 클릭만 하시면 돼요. 슬라이드 쇼에서 빠져나오실 때는 ESC를 눌러주시면 빠져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빠져나오신 다음에 화면을 좀 줄여주시고 다시 패스 수정이라는 화면을 클릭해 보십시오. 그럼 다시 패스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이 화면을 좀, 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글자가 뭐죠? 경영학과예요. 그런데 발표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경영학과를 맨 처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좌측편에 있는 얘가 뭐냐?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썸네일 화면인데 여기 있는 경영학과를 클릭한 다음에 위로 올려주면 패스는 알아서 바뀌어요. 얘를 왔다 갔다 해주시면 패스는 알아서 바뀐다라는 것. 그리고 패스를 삭제하실 때도 이 썸네일 화면, 지금 패스 화면입니다. 패스 화면 안에서 썸네일 화면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X자를 눌러주시게 되면 패스가 삭제가 돼요. 패스, 수정, 삭제. 제가 이 썸네일 화면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수정, 삭 편집하시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패스를 열 개를 찍었어요, 지금. 지금 두 개지만 열 개를 찍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찍은 이후에 이 사진을 클릭하면 얘는 몇 번째가 될까요? 당연히 열 한 번째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얘를 두 번째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열한 번째로 만든 다음에 열한 번째부터 두 번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니까 1번과 2번 사이에 보시게 되면 여기 플러스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요. 원하시는 개체 위에 올려주면 지금처럼 가운데 패스로 추가가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1번과 2번 사이에 플러스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개체 위에 이렇게 올려주면 가운데 점으로 추가가 돼서 정상적으로 화면을 개체를 추가하실 수가 있다는 것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찍었던 1번 패스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찍었던 패스를 계속해서 또 찍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주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패스 수정 편집 설명드렸고요. 썸네일 하면 맨 밑에, 이쪽 좌측 편에 있는 썸네일 하면 맨 밑에를 보시게 되면 전체 삭제 보이시나요? 전체 삭제. 얘를 클릭해 주시면 지정해 놓았던 패스만 다 사라집니다. 전체 삭제를 일단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요. 지금 이 화면에서 가장 큰 글자는 뭔가요? 그리고 가장 작은 글자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경영 보이시죠? 가장 작은 글자는 뭔가요? 경영이에요.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제일 크고 어떤 게 제일 작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사진이고요. 두 번째가 도원이고요. 세 번째가 경영입니다. 어떤가요? 폰트 크기. 다 똑같죠? 자, 패스에 찍히면요. 폰트 크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프레이지에서는. 패스에 찍히면 걔가 주인공이 돼서 무조건 화면에 꽉 채워준다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크기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텍스트가 꽉 차게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2번이 1번에 비해서 작죠? 그러면 화면이 줌인이 되는 거예요.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도 3번이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또 줌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3번에서 2번으로 올 때는 줌아웃 2번에서 1번으로 갈 때도 줌아웃 제가 효과가 3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줌인, 줌아웃, 나타내기 줌인, 줌아웃은 개체 간의 크기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의 개체에서 다음 개체로 갈 때 얘가 작아지면 그냥 알아서 줌인되는 거고 만약에 크면 알아서 줌아웃이 되는 거고 줌인, 줌아웃 개체 간의 크기로 표현이 된다는 것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